죽어 제발 3명 아 아 4명 야 이건 야 야 어 5인부활 미션 받고 왔어요 부자되게 해주세요 모여서 죽어요 알겠죠? 미션 조작단 모여서 죽어요 좋았어 야 아는 사람 있다 여기 잘해 이거 아까 맞았던 사람이야 팝을 시기 지려버렸다 왜 안떠 아 뭐야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안녕 딜러본능 나온다 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먹는거에요? 뭐 어떻게 하는거지 어 뭐야 아아아아 뭔데 아 뭐야 왜 나 원힐이야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에요? 이게 뭐야 도깨물이 도깨물이라고요? 하하하하 아프지 나 화낸다 진짜 화낸다 진짜 아하 진짜 안맞네 삐유 살았지롱 죽는다 착한다 자 갑시다 미션 조작단 미션 조작단 따두면 같이 죽는겁니다 저 궁 80% 가자 거점에서 죽어요 다같이 다같이 때려버려 그래 때려버려 그래 망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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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뚝한 어 아 아 내가 죽으면 안 이번에 한번에 갑시다 다섯명 다같이 죽어요 쟤가 다 살리 나 말했다 분명히 화나게 하지마 아 맞다 숨어있어야지 그렇지 한명 두.. 두명 두명 아 야 아 이분들 그거 아니야 죽어봐 어 어 무서웠다 아아 소형이 부활은 5인 부활임 야 데코가줘 아 나 왜 죽었어 다 데코가줘 야 야아 아니 야 오바야 5인 부활은 개뿔 뭉치지도 않네 아 멍뚝이 치료해 드릴게요 1소다 다시 한 번 사시 좋아 좋아 아 궁지여야 돼 빨리 아 메르시 개 어렵네 힝 약 오르지 여러분 고인보아에 갑니다 다같이 갓등본에서 죽어요 아 5인보아 아 에반데 이거 이러면 오케이 강났다 강났다 죽어 이기지마 죽어 죽어하고 딱 죽어 지금 사이즈 위도 죽었고 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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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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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도우 살아나는데 위도우는 왜 제일 멀어 야이씨 야 하아 하아 아니 미치겠네 아아 여러분 여러분 저 인보아 한번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어 4인으로 바뀌었어요 하아 한번만 좋았어 4인 괜찮아 4인 잘만하다 네 하아 내로 상관없습니다 아 안되어어어 떨어지면 못살려 못살려 안돼 팀은 안들어왔어 이 아저씨는 나 공채 요거 좋았어 한번 들어왔고 좋았어 아 위도우님 아 내가 떨어지는거 아냐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제가 좀 살을 많이 빼가지고 평소 같았으면 무게때문에 안 떨어졌을텐데 좋아 어차피 나도 공 없어 아직 좋아 어차피 제가 공이 없어요 지금 네네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하룬님 밖에 안들어오셨네 좋았어 일단 풍을 채워야되 아 아 이 메르시아 고충 아 아 진짜 개열받네 진짜 아 딜러에서 다 죽여버리고싶네 아 이거 진짜 메르시아시려면 성격 좋아야되요 나 하트 놈 못해 이거 맞고 말도안되지 진짜 아 아 여기 맥 가능할거같애 여기는 070 07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좋아 아 좋아좋아 아 좋아좋아 저게 드론쿨을 맞고 아 부활이 하지않았어요 후시비 후시비 부활이 하지않았어요 아 아 오케이 부활원 어 아 아니 잠시만 다 잡는거 아 아 이야 이 아 아니 같이같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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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같이 같이가서 죽어 같이가서 죽어 이거 거져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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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일단 겉점부터 못 걷자 겉점은 내가 차지한다 어디가 하고있어 아아아아 진짜 야아아아 잘가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숨을라고 했는데 아 라인이 그거 바로 때렸어 아 야 이메 가능한데 이거 아 마지막판이다 마지막판이다 이번판만 네 이파만 이파만 안되겠네 빨리 저 뭐야 듀오분들 들어오라고 좀 해주세요 사랑 사랑한다고 아니 근데 방금 가능했는데 우리팀이 못필였어 가능했는데 아 이따 내가 뽀글빨쳐야겠다 아 저 자살할만한게 너는 나 안죽이려고 나 안죽이려고 저 사람도 올생각이 1도 없어 안녕 어 미즈스턩이다 미즈투앗? 걷자 걷자 아 아 나 좀 살려줘 아 아 개빡치네 메르시할라니까 아 아 메르시스턩분들은 성격 좋은거에요 나 같은 놈 못해 이거 내가 성격이 더러워 먹은게 아니라 이거 에바야 아 이게 격돌중인거죠? 아 메끄네 내가 힐줄게 힐줄게 어 어 어 아 뭐야 아 아 잠시만 아 아 진짜 아 저 진짜 아 아 메끄리 바로 바꿔고 오신네 진짜 아 진짜 헤드 두방으로 나주기 살 수 있는데 지금 아 아 아 공화지 80이야 아씨 아 아 아 아 그니까요 아 아 아 나 좀 구해줘 아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나 구해줘 구해줘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부활 왔어 아 부활은 왔는데 두명 세명 한명만 더 주면 되는데 아 아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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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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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설마 거저먹히겠죠 오케이 같이 같이 가 제발 같이 가 우리라도 같이 가 우리라도 같이 가 우리라도 같이 가 미치 아 아 아 아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아 한 명 죽었고 다 죽어라 그냥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진짜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다 죽어 제발 죽어 아니 왜 살았어 나머지 다 살아있어 씨 아니 아무도 안 죽어 나머지 아 팀보에 계신 분들은 두 분 죽었는데 수리칸 쓰시네 아 살려줘 어 어디서 어디서 한 명 죽었고 어 벌레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 네 그 고난거 여겨 아 아 제발 한 명 죽었고 이 남의 또 내가 죽겠는데 이거 아 아 아 제발 아 나 앞으로 가면 안되겠다 이거 숨어있어야겠다 진짜 진짜 숨어있어야겠다 이거 아 제발 숨어있어야겠다 다 죽어 아 죽어 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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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늦었어 늦었어 아 망했어 먹어야돼 거점 일단 거점 먹어야돼 제발 제발 OK 밟아밟아라 거점 밟아 이게 가능해 지금 거점 들어가G 들어가 x2 아 veg paying 그레 두명 제발 너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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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نا judgments ским 으Aa 아이고 환자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저 때 내가 안고사했는데 파란히 무사할 때 아 우리 삐글님이 또 미션 속을 아 나 진짜 너무 억울해 이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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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 아 아 아 아 에바야 너무 힘들어 이거 어 오멀타임 어 좋아 오멀타임이네 좋아 저 4인부활하면 유튜브 올리려고 찍고 있어요 오케이 이러면 하시겠지? 이러면 도와주겠지? 유튜브 올린다고 도와주겠지? 유튜브 올린다고 도와주겠지? 그래 아 맞다 이 말은 안했네 유튜브 올린다고 하면 해줄거 아니야 아 안 느껴져요 좋아 할 수 있어요 8화까지 있으니까 진심을 다 해방해준대 끌났다 야 왜 난 안 나라 아 나 데리고 가야되는데 어떻게 하는거지 좀 떠봐 아니 또여야지 내가 뭘 해주지 아 이 판 가능할거 같애 5인부활 4인부활 가능할거 같애 이거 뭐 어떡하라고 이거 아 와 이사람 얄리운거 보소 와 바로 나 잡네 일단 나 궁좀 채웁시다 20%이 흐흫 아 차라리게 더 나아 가능할거 같애 오케이 어 맨조 잘싸 아쿠아 안보이지? 오케 콩 오케 __ 오케이 오케이 그럼 겁나 빨리 차 오케이 따라라 아이씨 아아 나 진짜 죽여버릴거야 진짜 아니 야 너 진짜 너 진짜 아 개빡치네 여러분 메카니언 아이씨 아이씨 아니쒸 아니쒸 아 내부음 교통사고 아 그거 괜찮은데 의사가 필요한가요? 제발 080 할 수 있어 아니 야 뭐하냐 이거 왜 나한테 줘 야 아 이게 날아가지는구나 영원적으로도 아 리모야 샤마 아 심장빨리 뛴다 아 아 심장빨리 뛴다 진짜 아 진짜 심장빨리 뛰어 지금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봐 들어갈거야 거점 아 좋아 좋아 여기서 거점을 밟고 세명 네명이야 딱 네명이야 딱 네명이야 이거 숨어있다가 한 명 나갔어 와 대박 한마디로 저노부하를 해야 된다는 거네 좋아 좋아 다 죽어라 한명 한명 두명 세명 네명 진짜 다 죽어 하나도 안죽어 레전드 aş 아니... 아 저 다 퉁퉁이면 더 예민한데 이거 림보아 참아야한다 림보아 참아야한다 그럼 안된다 림보아 순간 바로 딜러피 갈 뻔했다 순간 바로 딜러피 갈 뻔했다 죽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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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 너무 힐을 못치겠어 이메우는 진짜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메우 어 이거 안돼 여기 멧크린은 되는데 메르샤 키가 작구나 이런 루저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 죽어라 아아 야야 너 진짜 너 진짜 치추 안받아 치추 안받아 나 삐졌어 치추 안받아 나 안받아 안받아 치추 안받아 치추 안받아 치볼 두명 죽었나 두명 죽었나 두명 죽었나 오지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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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나만 잡으려고 그래 저 맥크리님은 아 맞다 팀원 힐 아니야 죽지 상대방의 맥크리님이 석양으로 네명 잡아주면 안되나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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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나온다 좋아 빨리 뛰어 빨리 뛰어 한 명 한 명? 두 명? 두 명? 두 명? 두 명? 아 두 명? 아유 아 일단 살려 일단 살려 두 명은 살려야돼 아니 야야 떨구면 어떡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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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나온다 강 나온다 강 나온다 강 나온다 2차 강 나온다 한 명? 두 명? 죽어 제발 세 명 아 아 네 명 아 이 깽이야 야 이거 야 야 야 아하하하하하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소설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말도 안 돼 이거 망하도 이렇게 만들면 진짜 욕먹어요 너 어디가 일로 올라와 아니 망하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어요 해킹당했어 어 어 어 기회는 있다 기회는 있다 기회 있다 기회 있다 오케이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이거 다 딸피거든요 한 명? 두 명 세 명? 세 명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죽어! 아 세 명 살렸어 야 너 왜 안 살아나? 미친거 아니야 너야 야 아니 야 아니 왜 아니 성원아 왜 안살아요? 죽어놨었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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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원하고 가까웠잖아 아니 말도 안 돼 이거 아니 말도 안 돼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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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될 놈은 안 된다더니 와 야 해킹이 대왕이었어 진짜 아니 뭐 뭐 아 봐봐 여기 성원아 가까웠어 형 봐봐 아 한 명이 아 왜 성원아 왜 안살아 벌끄네 형 봐봐 이거 왜 안살아 보그야 보그 그대가 여태껏 메르시에게 아니 보그에요 이거 아니 보그에요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raped 액